과연 지난 하늘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레이싱 모델은 누굴지 발표하겠습니다. 2009 레이싱 모델상 주인공은 구지성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2009 레이싱 모델상을 받은 구지성 씨는 서울 무탈쇼, 훈다 10인 모델을 비롯해서 GM 대우 레이싱 모델, 월드 슈퍼카 코리아 투어 레이싱 모델 등 왕성한 흥돌을 펼친 한국을 대표하는 레이싱 모델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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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을 받게, 이렇게 상을 주신 크고 모델협대의 양의식 회장님께도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디카모델 실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상을 딱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상을 축하해 주기 보다는 수상 소감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기사에 제가 공감을 사진을 보낸다고 하셨던 아시아경제 박성기 기자님께 제일 축하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레이싱 모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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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